상큰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떠나볼 텐데요. 미술계 스토리텔러,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정우철 도슨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또 유명 예능이 나오셔서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정우철 도슨트님. 그러나 JTBC 여전히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술관을 참는 관람객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날씨도 굳어서 요새 또 더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말 뜨거운 핫한 전시를 소개해 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안미술관이에요. 호안미술관이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동안 전시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형 전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 불리는 김한기 화백의 40년 예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제목이 한점, 하늘, 김한기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실 가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면 주차난까지 생기는 사건이 있었죠. 김한기 화백하면 정말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갈만 해요. 너무 바글바글할 것 같아요. 김한기 화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이번에 저도 보고 왔는데 김한기 화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유는 서양화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도 한국의 문화, 정서를 끝까지 자신의 예술에 담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시를 위해서 6개의 기관 그리고 40여 명의 개인 소장자가 작품을 흔쾌히 대여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가 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뿔뿔이 어느 미술관, 어느 미술관 누구, 개인이 다 소장하고 있던 건데 이게 정말 보기 드물게 한 곳에 모인 거군요. 네, 맞아요. 거꾸로 말하면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한 번에 보기는 어렵다는 말인데 이번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정우철 도수님들과 꼭 찍어서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들이 있다고요. 네, 일단 찍어드릴 건데 그전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저도 김한기 화백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는 처음 봤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오래 봤는데 초기작부터 후기작까지 한 번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작에 무엇을 그렸고 점점점점 추상화되는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 등장하는 그 모티프들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5살에 그린 그림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론도 맞아요. 딱 잘 짚어주셨는데 25살에 그린 앞에 보이는 론도라는 작품이 김한기 화백 작품 중에 알려진 것 중에서는 가장 최초의 추상 작품이라고 나오는데 론도가 원래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인데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하는 음악 용어인데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채의 반복과 선의 반복 그리고 완벽히 추상은 아닌 게 또 보고 있으면 사람의 형태가 보이거든요. 피아노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게 25살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5살이면 한 1930년대 후반인데 지금 막 엄청 세련된 그냥 지금 나온 그림 같잖아요. 이게 일제강점기 1930년대 후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앞서갔죠. 김한기 화백이 25, 젊은 시절에 그린 그림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게 될 텐데 김한기 화백은요. 사실 서울대 교수이기도 했고 홍대 교수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항상 예술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그래서 피카소가 활동했던 파리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유학을 가게 되죠. 가게 됐고 그곳에서 그린 작품이 앞에 보이는 영원의 노래라는 작품인데 영원의 노래? 네, 맞아요. 영원의 노래. 저 같은 제목이 또 반복되기도 해요. 주로 많이 그렸는데 한국 정서가 특이하게도 한국을 떠나니까 더 크게 발휘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저 그림 속을 보면요.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의 모티프들이 백자, 사슴, 매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아닌 방법일 것 같아요. 모티프들을. 그러니까 약간 그림 소재 자체는 약간 두루미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문양 같은데 그림체 자체는 또 약간 서양 느낌 같기도 하고 약간 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신비롭습니다. 잘 보신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백자처럼 주제는 우리나라에 맞춰져 있는데 퍼풍은 또 서양에 가서 배어오고 두 가지를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한기 하백 하면 사실은 저거 다랑아리. 이게 되게 유명한데 사실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이 백자라고 불리던 것을요. 달항아리라고 처음 부른 사람이 김한기 하백일 것이다 라는 정설이 있어요. 원래는 조선 백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달항아리라고 부른 게 김한기 하백일 것이다. 그게 정설로 통하고 있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도 달항아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달항아리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김한기 하백이 먼저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게 정설이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달항아리 작품 중에서 대작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아마 실제로 가서 보신 분들이 가장 사진도 많이 찍고 이 정도의 규모가 있었구나 놀랄 만한 작품인데 바로 폭이 약 6m 정도 되죠. 저도 김한기 작품 중에서는 굉장히 큰 작품이라고 봤는데 여인들과 항아리라는 작품이에요. 가로가 6m 정도 됩니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달항아리가 나오죠. 그리고 저런 매화 같은 것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되게 예쁘잖아요. 구성도 그렇고. 당시에 김한기 하백이 썼던 일기가 있어요. 일기에는 막상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가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작품 활동을 하루 종일 하고 다음 달은 지쳐서 쓰러진다. 그래서 아마 저런 대작을 만드는데 본인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진짜 아름다움이 탄생하려면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1960년도에 나온 작품이죠. 60년대 수첩도 이번에 발견이 돼서 제작 연도를 원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밝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아름다운 달항아리가 있어서 즐겁게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뒷이야기 수첩에는 괴로워하면서 그린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김한기 하백의 삶을 좀 보셔야 돼요. 글도 굉장히 잘 썼거든요. 이런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1960년 1월 25일에 이런 글이 써있습니다. 나대로의 그림대로 밀고 가자. 밀어붙이자. 이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거장이면 그냥 자기 스타일을 믿고 그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려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이런 스타일에서 또 후기로 갈수록 점점 변화했잖아요. 동한기 하백의 그림이. 그게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일본 유학 갔다 왔고 그다음에 또 멈추지 않고 또 파리로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뉴욕으로 가요. 이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서울대 교수였고 홍대 교수였으니까 예술가로서는 계속 발전하고 싶었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보게 되실 작품이 전면 점화라고 해서 이 작품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작품인데 딱 보고 있으면요.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앞에 서 있으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밤하늘의 별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어디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비친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점이 찍혀 있죠. 이 작품 제목은요. 사실 김한기 하백이 친했던 시인이 있어요.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의 마지막 구문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이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제가 이 말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 점을 보고 있으면 감동을 받는 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유학을 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운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찍어 나갔다고 해요. 이런 말을 읽어드리고 싶은 게 서울을 생각하며 오만 가지 생각하며 찍어가는 점 내가 찍은 점 저 충충이 빛나는 별만큼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찍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로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 나갔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런 점 하나하나에 뭔가 약간 좀 아련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 전시 자체가 한 점 하늘이라는 제목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런 점 그림이 정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걸 아까 뭐라고? 전면들? 전면점화 점을 찍어서 그랬다고 해서 전면점화 또 하나 배워갑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작품 이름도 어디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나냐였나 봐요. 그리움의 마음을 다는 만큼 그렇죠. 그런데 저 전면점화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저런 식의 어떤 그림이 최근에 엄청나게 비싸게 경매해서 낙찰됐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됐죠. 네. 2019년에 크리스티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김한기의 우주라는 작품이 132억에 판매가 되면서 이제 화제였죠. 그리고 참고로 한국인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방탄소년단의 RMC가 인증샷을 찍으면서 또 유명해졌어요. 우주라는 작품인데 가끔 그런 말도 해요. 사람들이 제가 그때 뉴스를 한참 봤었는데 무슨 그림을 저런 걸 100억이나 주고 사냐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되게 웃길 수도 있지만 김한기 화백은요. 굉장히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자신의 예술 스타일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떠나야 되고 고향 생각부터 친구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계속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되게 감동이었던 게 한 점 한 점 찍다 보니까 수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우주가 돼요. 저것도 두 점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따로 있는데 제가 감동적이었던 해석 중의 하나는 김한기 화백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평생 사랑했던 여성이 있어요. 김양환 여사라고 해서 한쪽은 김한기 한쪽은 김양환 그래서 서로의 우주가 만났다. 두 점이 붙어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점을 그냥 찍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 한 명당 점 하나인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죠. 그런데 밑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왼쪽 하단에 나오는 저것도 제목인가요? 5 다시 뭐 맞아요. 보통 저런 식으로 숫자가 많이 써져 있어요. 숫자는 사실 크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려진 날짜를 써두기도 하고 연도를 표시해두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김한기와 100이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냥 우주라고 하는 게 나아요. 아 그렇군요. 그 샵 200이 작품 번호는 아닌 것 같아요. 번호일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와 근데 이 132억짜리 그림을 나도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냥 그 사람의 그 감정과 그때 기분 모든 그 깊이 있는 느낌들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캔버스에 점을 다다다닥 찍으면 이렇게 빨리 그린 게 아니라 그리운 사람 생각하면서 내 주변 사람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관람의 팁을 좀 드리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격 다 떠나서 무엇을 그렸느냐가 아니라 이 화가가 무엇을 그리워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점을 수많은 점을 찍는 것 자체도 고대했을 것 같은데 그 감정을 다 녹여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상 저게 저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꼭 가셨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보면은 그 느낌이 달라요. 느낌 다르고 그 점이 수많은 점이 모이면서 또 추상적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아까 그 6미터짜리 그림 뭐였죠? 달항아리 여인들 그런 거 아까 사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전시장 가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이런 건 괜찮나요? 플래시를 안 터뜨리면 플래시는 절대 키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리고 사진 촬영이 되는데 써져 있어요. 안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아니면 현장에 계신 큐레이터 분이나 도슨트 분께 여쭤보고 찍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그 스텝들이 있어서 그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시회를 많이 못 가봐서 이런 매너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여인들과 항아리 6미터짜리 가로폭이 이거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호털 도슨트와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김환기 화백에 대해서 더 뒷이야기 아까 뭐죠? 일본 그리고 파리 뉴욕까지 간 그런 인생의 이야기까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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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